그 엄살은 다 큰 놈이 그냥 쌈질이나 하고 다니고 아 싸움이 아니라 엄마 시끄러! 판사가 찌질하게 그냥 막고 다니고 엄마 왜? 그 세상은 온통 지긋지긋한 인간들 그 찌질한 인간들 투성인 것 같지 않아? 뭘 또 새삼스럽게 근데 아버지는 왜 밤낮으로 누굴 돕는다고 돌아다니는 걸까? 그 밤낮 뒤통수 넘어주면서 그 대체 누굴 위해서 그 시끄러 이 이야기는 누구를 위해? 응?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지 뭐 좋아서? 남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거야 너네 아빠는 아 평생 남을 미워하면서 그 각스럽게 사는 것도 피곤하잖아 어차피 혼자 살 것도 아닌데 그것도 손해보는 건 아니다? 아 봐! 이렇게 엄마같이 예쁜 여자랑 같이 살잖아 좀 괜찮아 보여서 다 응? 쟤들도 이러고 저러고 하고 싶은데 하고 삶은데 인생 뭐 다 그렇지 엄마 응? 엄마가 가끔 좀 멋있는 거 같아 아이고 생존 안 하던 아부들하고? 쟤 너 무슨 사고 쳤지? 아이 됐네 됐어요 아 너 무슨 사고 쳤지? 안 쳤어요 아 빨리 말아봐 안 쳤습니다 네? 아 저 그냥 다 놔버리면 안 돼요? 법보기라는 거 저한테 많이 무거운 거였나 봐요 아니 너무 안 봅시다 나 다 다 잘 안 안 안 감사합니다.